기계식 키보드는 다양한 제품을 구경을 하고 경험하고 사용해보고 비교들을 하다보면 아 어떤 게 좋은 제품이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 커스텀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좀 적용되어 있으면 괜찮은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스위치, 스위치가 핫스왑이 가능하고 거기에다가 풀윤활이 되어 있고 키캡에 LED, RGB LED 그런 것들이 적용되어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거기에 추가로 금액까지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키보드를 몇 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더 구입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렇게 오늘 그런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키보드 제품이고 펑키스 제품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펑키스 제품을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쭉 오랫동안 지금 현재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바밀로 키보드 그걸 거기서 구입을 했었더라고요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키보드고 FLE 스포츠 CMK 7호 기계식 키보드 제품입니다 핫스왑, 풀윤활, LED까지 이야기 했었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LCD 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다이얼 노구까지 있습니다 이 키보드의 레이아웃은 75% 레이아웃이고 87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제가 가지고 온 거는 화이트 그레이인데 이거 이외에도 차콜 그레이, 발렌타인 핑크가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 키보드 내부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PCB, 테이프 모딩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이거 같은 거는 저소음 키보드거든 이렇게 쳤을 때 되게 소리를 잘 막아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안에가 최적의 흡입제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윤활은 스위치 공장 윤활이 적용되어 있고 개별 교정 스테빌라이저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 갖춘 키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키보드를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플라스틱, ABS 그런 재질인데 살짝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여기 보이죠? 여기 이쪽 면과 바닥면 바닥면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메탈 무게추가 여기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가벼운 느낌이 있지만 실제로 만져보면 약간 묵직한 느낌이 있다 네,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키캡을 제가 하나 빼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키캡 키캡입니다 키캡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중 사출로 되어 있고 여기 각인도 이중 사출로 벗겨지지 않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 깔끔하게 각인되어 있죠 이렇게 한글 키캡도 깔끔하게 네, 잘 각인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키보드 재미있는 게 이렇게 키보드를 구입을 하면 포인트 키캡을 생각보다 많이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키캡들을 구성해 가지고 조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입을 하게 되면 색상이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포인트 키캡까지 더하면 정말 나만의 키보드를 이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키캡 높이 같은 경우는 체리 프로파일 PBT 키캡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ABS 재질의 그런 키캡이 아니에요 그리고 키캡 높낮이 높낮이 한번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높낮이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스텝스 컬처 2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핑을 했을 때 이 높낮이가 정말 딱 마음에 든다고 해야 되나? 전혀 불편함 없고 걸리는 느낌 없고 그런 식으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LCD LCD 같은 경우는 1.17인치 컬러 LCD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양한 디스플레이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에서 연결 정보나 시계 그리고 배터리 전량 인디케이터, 이미지도 가능하고 움직이는 GIF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 노브 휠 노브 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볼륨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를 이제 이용하게 되면 여기에도 다른 값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져온 이 모델은 스노우 축이거든요 피치 라인 스노우 네 이게 이제 저소음 모델들인데 여기에는 이 흡입제가 2차 실리콘 흡입제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울림이 적고 그 다음에 이 소음 같은 거 있잖아요 키보드 칠 때 그것들을 더 잘 막아주는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다른 키보드들 대비 말이죠 연결 방식은 여기 여기 보시다시피 USB 타입 C로 연결할 수가 있고 여기 하단을 보시면 여기 무선 2.4GHz짜리 리시버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도 할 수가 있고 여기 또 자세히 보시면 블루투스 네 블루투스도 3대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결하는 방식에 따라서 네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조절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키캡을 아까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스위치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스위치를 이렇게 뽑으면 스위치 스위치를 이런 식으로 교환할 수가 있죠 여기에 적용된 방식은 카일 핫스압 소켓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그거 호환되는 스위치들을 여기에서 장착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전용 소프트웨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 키보드에서 나오는 LED LED를 원하는 대로 커스텀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매크로나 아니면 별도의 키 맵핑을 해가지고 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미있는 게 그 환경에 따라서 키배열들이 자유롭게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윈도우, 맥, 안드로이드, 아이패드, 아이폰 뭐 그 외에 태블릿들 그런 것들을 연결하게 되면 그 외에 맞춰서 키배열을 기본적으로 맵핑되어 있는 것들을 스위칭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맥을 사용하게 되면 보통 키보드를 제가 따로 연결하게 되면 그 옵션이랑 커맨드 버튼을 서로 제가 직접 바꿔서 사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 그게 큰 장점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스위치들 아까 있다라고 했잖아요 한 8가지 정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애플 CMMK, 아이스픽크, 카일 아이스민트 V2, 카일 아이스 실버, 카일 허쉬 프로 크림, 게이트론 밀키, 오테뮤 사일런트 피치, 오테뮤 사일런트 라임, 애플 CMMK, 사일런트 스노우 이런 식으로 8가지의 스위치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키보드를 사용하면서 신기했던 게 이렇게 LED를 보시게 되면 이 키캡의 LED가 되게 은은하게 주변들을 밝혀주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여기 스위치 바로 밑에 이런 식으로 LED가 다 개별로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키캡 주변으로 이렇게 은은하게 밝혀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LED를 소프트웨어로 컨트롤 가능하고 여기에서는 이 LED를 껐다 켰다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이런 부분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배터리가 내장이 되어 있고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3000mAh입니다 그러니까 완충 기준으로 하게 되면 LED 쓰지 않고 약 한 80일 이상? 87일? 그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키보드의 장점이나 그런 특징들을 제가 잘 설명드린 것 같고 제가 실제로 타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타건 영상까지 보여드렸고 제가 이 키보드를 계속 사용을 하면서 소감을 좀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키보드를 이제 바라보는 시점 어... 네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키보드? 일단 이렇게 타건을 할 때 그 듣는 즐거움 이렇게 약간 철삭삭 소복소복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네 그런 즐거움이 있었고 일단 이 키보드 자체가 딱 봐도 네 이렇게 이쁘다 보니까 그냥 보는 즐거움이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 플라스틱과 이 유날류 네 유날의 향기 그리고 이 손가락으로 막 느껴지는 그 쫄깃쫄깃한 쫀득쫀득한 그 손맛 그 다음에 이 혀를 통해 이 키캡으로 느껴지는 아 네 이건 뺄게요 네 그만큼 이 키보드가 좀 많이 만족스럽고 그 사용하는 그 맛이 있었다 네 그걸 네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어... 나는 이 키보드가 정말 필요할까? 아니면 이 키보드가 나에게 어떤 만족감을 줄까? 이런 고민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 어떤 분들이 쓰면 괜찮겠다 네 그걸 간단하게 요약을 해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쁘면서 기계식 키보드에 모든 것을 갖춘 키보드를 찾기는 솔직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접 커스텀 하기에는 좀 귀찮기도 하고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느 정도 완제품에 기계식 키보드를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 바로 이 제품 이 제품을 구입을 하면 꽤나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고요 이쁜 키보드는 가지고 싶은데 그렇다고 성능이 안 좋은 키보드를 막 아무거나 구입하기에는 솔직히 좀 애매하신 분들 그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키보드가 바로 여기 있는 펌키스 FL eSports CMK 7호 기계식 키보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기계식 키보드를 좀 살펴보셨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펌키스 FL eSports CMK 7호 기계식 키보드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